네 반갑습니다 오디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잠시 대기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화면들 보셨죠 오디제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별 뜻 없습니다 오디제이는 옥동자 거기에 따온 말이구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난장이 나와서 난장이라는 프로는 음악 프로잖아요 음악 프로에 개그맨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신가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구요 지금부터 저희 무대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위에서 제가 작년에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4차례 이상 공연을 하면서 이 팬 여러분들을 또 많이 만났고 또 음악으로 좀 다가가고 싶었어요 우리 팀은 비트파이터라는 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올 또 아까 잠깐 음 맞췄던 밴드 있죠? 사운드박스라는 팀 그리고 1BTH라는 팀 이렇게 세 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기대되신가요? 상상을 했어요 옥동자가 몇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소개 올리기 전에 제가 개그맨 뭘로 됐습니까? 얼굴로 됐어요? 아니에요 나 얼굴로 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가지 성대모사로 됐죠 근데 이제 사람 성대모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오만가지 잡소리를 표현을 했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나간다 자동차가 지나간 소리 어떻게 납니까? 부웅 납니까? 자동차가 지나간 소리는 이런 소리가 자동차가 지나간 소리고 자동차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좀 틀려요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좀 튀죠? 이렇게 막 비가 오는 날은 물이 좀 튀죠? 이게 비가 오는 날은 자동차가 쓰리고 이런 거 있죠? 비행기가 날아간다 비행기는 이게 날다 말죠? 어 죽을 뻔했어 아무튼 뭐 이런 게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죠 그쵸?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기차다 기차 소리 지하철 소리 예? 들어봤죠? 해볼까요? 박수가 나와야지 그냥 하나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옛날 지하철이에요 요즘 지하철 말고 약간 좀 요즘에 문이 두 개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하철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타고 다녔던 오래된 전철 네 소리입니다 지금 탕국에 탕국의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입금을 끌었습니다 cracked 이 열차 출립무 다왔습니다 뭐 요런게 박수 짜다 진짜 네 요런게 비트박스입니다 이런게 제가 하는 성대모사죠 요런게 성대모사인데 성대모사 여러가지 장르가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은 성대모사를 하는게 있고 유명인들 정치인들서부터 유명한 연예인들 성대모사하는 뭐 그런 장르가 있고 또 이제 노래를 따라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모창이라고 하고 악기를 따라하면 아카펠라가 될 수도 있고 비트박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상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악기 성대모사 중에 여기 드럼 있잖아요 드럼 동그란 큰 북 저거 저거 킥이라고 하거든요 밟으면 소리가 나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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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밟으면 그죠 계속 때리면 이렇게 그죠 여기 작은 북 있어 작은 북 그죠 스내어 작대기를 때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두 가지 합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하이햇 이렇게 그죠 이런 심벌즈처럼 생긴거에요 하이햇 스티고를 때리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개 합하면 어떻게 되요 이렇게 그죠 연결하면 뭐 이런게 되는거 아닙니까 하하하하하하 근데 자꾸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하는 이유가 진짜 상상을 해본거에요 이런 애가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 말이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난장에서 여러분들께 진짜 사람의 입으로 어디까지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한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귀호강할 준비 되셨어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 멤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할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여드렸죠 더 훌륭한 저의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놀라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트박스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죠 남성들의 전유부들이라 하는데 저희 비트박스팀 비트파이터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의 전유부들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요 그저의 전유부들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요 그저의 전유부들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크 멘성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트 파이터! 우리가 나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트 파이터입니다. 여러분 금방송을 드립니다. 우리 비트 파이터 어떻게 좀 제대로 좀 흥겹게 놀아볼까요? 네!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? 네! 놀 준비 되셨어요? 네! 네! Let's do this. Come on! 두 개 가야! 오예! we'll be right back!!! 안녕히 계세요! 하아, 나, 나! 하아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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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